서둘러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선배 제 핸드폰에 감청 프로그램 설치해달라고 했다면서요. 여기까지 하시죠. 우리. 너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 다음에 다시 만날 땐 적으로 만나야지도 몰라. 저 친구 잘 감시해. 적군인지 학군인지. 두고보면 알겠지.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니까. 날 알아? 우린 서로 닮아있으니까. 이게 무슨 말이야. 나 여기서 얼마나 알고 있어.